안녕하세요 타임머신의 수집세계의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의 하나인 현행 민트세트의 20년간 시세변동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행 조화에 대해서 20년 동안의 시세변동 차트를 보셨고 오늘은 현행 민트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트세트는 20년 동안 어떻게 시세변동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세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트세트는 8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왔었죠 민트세트는 나왔었는데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80년대에 나왔던 것들이 10만원 이내에 다 구입을 했거든요 민트세트들을 그런데 그때에서도 2000년 초반에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좀 나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갔던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98년 500원 주화가 이번 98년 미트세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약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만원 때까지도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부담이 됐었었죠 그리고 인기가 또 많았던 게 2000년 민트세트 가운데 이제 한국은행 50주년 기념 메달이 바이메탈 메달이 들어있는 2000년 민트세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민트세트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었는지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98년 민트세트의 가격 변동폭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다른 연도들의 가격 변동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80년대에 나왔던 민트세트들은 어떨까요? 물론 87년 민트세트 같지만 87년 500원 주화가 비유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조금 프레미엄이 더 높긴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도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에 나왔던 민트세트들이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뭐 한 10만원대 15,6만원대 수준이었었거든요 10만원 이하짜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98년도를 제외하고 99년, 2000년을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 가격 변동이 되었을때는 2000년 초반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조금 올라갑니다 2003년도에 왜냐면 현행조화가 인기가 무리를 하다보니까 현행 민트세트의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4년,5년도에는 이렇게 정체가 되었었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재미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에 화폐박물관에서 최초로 판매했던 건 2001년부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2년도 그 다음에 화폐박물관에 가서 민트세트를 구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 민트세트보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을때 그 당시에는 제가 지폐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결권 같은 거 그런 거 구입하려고 막 갔었고 민트세트는 그냥 기념을 해야겠다 한 개 정도 샀었는데 그때 2002년 민트세트가 2003년까지 넘어갈 정도로 잘 안 팔렸어요 재고품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2003년 초까지도 그래서 화폐박물관 기념품 파는 직원이 저한테 100세트 정도만 사갈 수 있으면 포장해 줄 테니까 사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2002년 민트세트가 판매됐던 게 6300원에 판매가 됐었어요 현장 판매가 100세트에 봐야 63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그거 안 샀던 게 되게 좀 후회스럽긴 합니다 그걸 살 걸 근데 지금 와서 많이 후회되는데 그때는 수량 제한이 없었어요 1인당 2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고 싶은 만큼 샀거든요 근데 많이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많이 사가봐야 한두 개 뭐 두세 개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것은 그때 화폐상들이 매점 매석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매점 매석을 안 했어요 화폐상에서도 그거 살 생각도 안 했었고 뭐 알바 시켜서 사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그냥 쌓여가지고 뭐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화폐 박물관 기념관에서 기념품 파는 데서 그때 좀 많이 사놓고 그랬던 거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2003년도에 새로운 민트셋터가 발행되고 나서 약간 좀 인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2005년 6년까지도 평탄하게 오다가 그때쯤에 이제 또 한번 매스컴에서 이제 빵 띄우죠 화폐 수집에 대해서 화폐 수집 카페마다 그냥 신규 카페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 시점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트 세트들도 덩달아서 가격이 다른 매직스께요 잘 안보이니까 이때 이제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기몰이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이것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구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가격이 민트 세트들은 가격이 예 그리고 나서 어 이제 2015년 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구요 이렇게 2010년 이후부터는요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제 요 시점 2000 2000 2013년경일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2013년부터는요 이때부터는 가격이 확 뛰거든요 왜 뛰는거 같습니까 크 바로 1인당 2개만 구입할 수 있는 현장구매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화폐상에서도 혈안이 된거에요 대량으로 매전매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경로당에 계신 분들 알바시키죠 1개 사오면 프리미엄 얼마 더 줄게 사오시오 네 그래가지고 화폐상물관에 가면은 어우 정말 진풍경이 연출이 되는거에요 이거 뭐 경로당에 온건가 싶을정도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전부다 그냥 줄서가지고 그분들이 뭐 수집하려고 줄섰겠습니까 가자마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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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험동 지하상가 내려가서 이게 다 판매 하시는거죠 그러다보니까 1인당 2개라는 제한때문에 어 이게 가격이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이래서 막 사뿌치더라구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판매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그냥 매짐 쏠드아웃 되어버리는거죠 그러다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도 계속 인기몰이를 하고있죠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안만하게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트세트도 네 이렇게 이런식으로 민트세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목해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희한하죠 인기때문인거죠 인기가 그만큼 많은겁니다 민트세트도 그리고 2002년도 이때 시점에 또 뭐가 되냐면 월드커민트라는게 또 발행이 되죠 2001년부터 2002년부터 이때 월드커민트라는게 한국은행에서 또 서브테마로 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예 그리고 2002년도에 조폐공사에서 캐치를 딱 한거죠 아 민트세트 이거 사업성이 있네 어 일도 한번 만들어보자 파페 박물관에 통해가지고 판매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시집장가세트 민트세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런 민트세트들도 2002년부터 이게 나오게 되는거거든요 2002년도에 조폐공사 민트세트 그래서 조폐공사 민트세트들도 시리즈별로 쭉 하다보니까 그 역시도 이 가격대 시세에 맞춰서 조폐공사 민트세트들도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계속 조폐공사 민트들이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공사 정식 민트세트 조폐공사 비공식 민트세트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과연 언제쯤 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기간이라면 통상적인 기간이라면 5월 첫째 주 정도 되겠어요 예상이 5월 첫째 주 내지 그러면은 6월 첫째 주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언제 민트세트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20년 동안의 민트세트의 시세 변동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98년 민트세트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98년 민트세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냐면 2000년 초반에는 2002년 기점으로 한다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발점이 이 출발점이라고 그런다면 2003년도에 이게 가격이 바로 뜁니다 이게 2002년도에 15만원 20만원 했던게 약 20, 30만원까지 쭉 뛰어요 25만원대까지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가 2010년도에 또 한번 쭉 뛰죠 쭉 뛰고 쭉 가다가 2015년에 쭉 뛰고 그러다가 어느순간에 확 뛰어버립니다 지금은 이만큼 올라갔죠 네 최근 거래가가 380만원 거품이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낀 가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물건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때 8,000개 취소도 다만 하더라도 380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황 다시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십시오 98년 민트세트 이거 너무 많은 거품이 껴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앞선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98년 민트세트 구입하시는거에는 좀 더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오늘 타이머신의 수집색에서는 민트세트의 20년동안 시세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